안녕하세요. 글로벌 시장의 주요 이슈를 체크해드리는 리서치 하이라이트 글로벌입니다. 미국 상장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한창입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두 개의 기업, IBM과 넷플릭스의 실적을 통해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IBM의 경우 매출액과 주당순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부문별 실적을 살펴봐도 클라우드와 소프트웨어, 컨설팅 부문 모두 매출이 증가했고, 작년 동기 실적에 비해서도 9% 성장했습니다. IBM의 CEO는 수요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의 수익 증가율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달러 강세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현금 흐름과 마진은 악화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언급했습니다. IBM의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IBM의 실적 발표를 보면 시장이 호재보다는 악재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IBM에 이어 실적을 발표한 넷플릭스의 경우 시장은 사뭇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넷플릭스의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시장 컨센서스보다 낮았고, 주당순 이익은 컨센서스보다 높았습니다. 중요한 지표인 가입자 수는 97만 명 감소해 시장의 예상보다는 감소폭이 적었습니다. 이처럼 넷플릭스의 실적에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연 어떤 점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실적 발표 시점의 주가 수준이었습니다. IBM은 연초 대비 주가가 속폭 올랐지만, 넷플릭스는 부정적인 전망으로 인해 연초 대비 70% 가까이 폭락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강달러 기조가 완화된 점도 시장 분위기 전환에 일조하였습니다. ECB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노드스트림 재가동 가능성이 기사를 통해 언급되며, 유로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20년 만에 최고치 수준인 108 부근에서 106까지 내려왔고, 유로 환율도 1유로당 1.02달러 내로 상승했습니다. IBM도, 넷플릭스도 모두 달러 강세를 이유로 3분기 마진 악화를 전망하는데, 그렇다면 달러 강세가 해소된다면 역으로 마진의 개선을 기대해볼 수도 있을 텐데요. 빅테크를 포함하여 달러 강세를 이유로 전망을 낮춘 기업들과, 주가가 심하게 두들겨 맞은 기업들의 실적을 시장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리서치 하이라이트 글로벌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